춘천준비의 정스키 하나님 동료분인 박상정 작가님 여기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을 말씀 드리기 위해 인사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7남매도 여섯째인데 상미들이 다는 모두고 저희 둘째 형님이시고 둘째 누나 큰 누나는 뭐 그러고 둘째 누나님이시고 그럴 때는 둘째 형 아들이고 그냥 그린 그림이 아니라 한 점 한 점 그릴 때마다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순간순간을 표현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 표현들이 여기 관람하러 오신 쟤를 아시는 분이든 모르시는 분이든 같이 마음이 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요 그리고 처음 그림을 그릴 때는 큰 화면을 갖다 놓고 어떻게 채우나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비워야 하나 그거 고민 많이 하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변천사를 이렇게 먼 길까지 와서 봐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 선생님 그리고 작가 분들께 한 번 더 다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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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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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